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3절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3절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합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합이 구수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래라 하며 구수사람이 요합에게 저라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가 다시 요합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수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합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꼬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합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이마하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수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28절부터입니다 아이마하스가 외쳐 왕께 아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와를 찬양하리로 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이마하스가 대답하되 요합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요합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요즘 시대를 스피드 시대보다 훨씬 뛰어넘은 초스피드 시대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 정도로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진로를 행한 세 가지의 큰 혁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7만 년 전에 인지혁명이고 만 2천 년 전에 농업혁명이고 500년 전에 과학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라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혁명과 혁명이 일어나는 사이의 인터벌이 굉장히 길었는데 요즘은 매년이 혁명을 맞이하는 시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간 일어난 일보다 최근에 1년간 일어난 일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급변하는 사회 초스피드의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속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써도 CPU 처리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더 각광받고 이제는 4G에서 5G로 핸드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포털 사이트에도 어떻게 빨리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더 인기가 있는 사이트가 되기도 하죠 이런 속도를 중요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떨 때 보면 빠른 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빠름에 대해서 좋아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쓰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야 빨리 일어나 야 빨리 밥 먹어 빨리 가방 챙겨서 빨리 학교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거를 두 번씩 얘기합니다 빨리 빨리 일어나라 빨리 빨리 학교 가라 빨리 빨리 학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속도를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고3 딸을 학교에 라이드 해주기 위해서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학교를 가서 뒤돌아보면서 야 내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따님이 안 타고 온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학교 갈 때까지 딸을 태운지도 모르고 또 뒤에 있는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갔을까 어쨌든 굉장히 빠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빠른 것 속에 우리들이 정말로 성실까지 더해가지고 6.25 폐허가 됐지만은 지금은 세계 경제의 10위 안에 드는 이렇게 빠른 성장을 가져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빠른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을 쓸 때가 많은 거죠 정부 기관에 가가지고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달 정도가 걸릴 일이다 그러면은 뇌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해결하죠 건물을 짓는데 빨리 짓고 또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 제대로 다지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지어서 부실공사들이 나오죠 빠른 승진 빠른 출세를 위해서 얼마나 편법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빠름이 주는 아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무찌르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를 중심으로 군대를 편성한 다음에 이 장군들과 이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되 제발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구태탈을 아들이 버렸지만 그 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 드디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고 압살롬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죠 그때 병사들에게 요압이 얘기합니다 저 압살롬을 죽여라 그러나 왕이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도 죽이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압 장군이 작은 단창을 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문제는 이 소식을 누가 전하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이마하스가 나섭니다 장군님 제가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왕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이 소식 전하지 마라 그리고 구스 사람을 택해서 구스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이마하스가 다시 요압 장군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장군님 제발 제가 이 소식을 전해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이 소식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왜 자꾸 전하려고 그러냐 너 이걸로 상 받지 못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이 그래 그러면 너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 아이마하스가 다른 박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이미 구스 사람이 떠났는데 구스 사람과 달리 지름길로 쇼컷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더 앞질러 갔습니다 다시 성에 일으켜 있는데 파수꾼이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달려오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이마하스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마하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왕이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아이마하스는 그거는 모른다 그렇고 우리가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겼다는 승전의 소식만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를 내치고 구스 사람이 왔을 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왕이요 왕의 대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청년 같기를 원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달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일찍 달렸지만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달렸지만 사명을 감당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나를 무명한 자 같다 그러지만은 나는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하고 대단한 부를 이루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아이마스가 성공한 사람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승전 소식을 알렸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다른박질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길을 간 거죠 그러나 구스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빨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시 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마스는 분명히 빨리 달렸습니다 누가 봐도 전령 중에 저 사람이 붙어가서 소식을 전했으니까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아이마스는 전령으로서 전해야 될 분명한 내용 그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이마스가 그렇게 일찍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압살롬의 군대 때문에 시름하는 왕에게 승전 소식을 알면은 상 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령으로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보다는 전령으로서 그 소식을 전해서 내가 상 받기를 원했던 자신의 출세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어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스피드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출세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에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앨리스가 체셔 고양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니?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나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렇다면 너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 방향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살 때 한 번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추석이었는데요 두고 온 고국과 고향을 생각하면서 전화로 통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 있는데 80살 먹은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1950년 후반대에 미국으로 오셔서 50여 년 동안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와서 여기서 대학을 다녔고 메디칼 스쿨을 나오고 의사까지 되어서 정말 명예적이로나 또 부적으로나 굉장히 성공했죠 그런데 나이 여든이 되어서 중풍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그 큰 집에서 혼자 누워 계시고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러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곧 이어서 60살 먹으신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민 와서 많이 고생했다는 겁니다 언어도 안 통하지만 애들 먹여 살리려고 투잡 뛰고 뚜리잡 뛰고 그래서 사는 아파트에서 투베드룸 집으로 뚜리베드룸 집으로 나중에 수영장 있는 집까지 아주 성공하는 그런 부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속이 미식미식거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만 위암 말기로 판명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에 걸린 것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죠 열심히 산 것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열심히 당연히 살아야죠 그럼 뭐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열심히 살았는가? 하고 한 방향성 없는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월털루 전쟁에서 패한 후 세인트 헬레나에서 최후를 맞이한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처럼 일찍 출세하고 나폴레옹처럼 정복하고 나폴레옹처럼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죽는 것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 잘못 보낸 방향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방식을 하지만 방향 없이 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바리세인의 소리를 듣고 그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리고 오늘과 내일도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항상 방향을 제대로 잡으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길이고 그 나라를 위한 길이고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길이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패 없는 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 있는 사명이 사명 감당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히마하스는 압살롬의 군대를 무찔렀다는 좋은 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슬픈 이 고통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양지만 택합니다 그러나 양지만 택해서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명을 완성한 사람이 아니고 또 음지에 간다 그래도 그 음지 속에 있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양지건 음지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뜻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승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열한기설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많은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왕이 죽었을 때는 꼭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평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어렵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에게 세 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순환예고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의 순환예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대듭니다 주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순환예고를 했을 때는 내가 더 크냐? 너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기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상했을 때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렇게 자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분노했다는 걸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광의 길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예고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그 순환예고를 길에서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순환예고는 필리포 가이샤라 여러 마을을 지날 때 길에서 두 번째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는 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순환예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길을 가는 도중 도중마다 너희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사명의 길을 가야 돼 끝까지 좁은 분이지만 이 길을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마가는 이 세 번째 순환예고 맨 마지막에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제자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겉옷을 버리고 길에서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리고 길에서 쫓았다는 말은 뭡니까? 제자들은 그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데 바디메오는 그 길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 실패했지만 바디메오는 새로운 제자의 모습으로서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저가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젊은 성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르치는 늙은 성도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십자가가 뭐죠? 이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십자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다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네 그리고 한참 머뭇거리더니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이네 십자가는 한쪽만 바라보고 십자가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지 않고 십자가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사명을 부여잡고 가고 있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서 길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사명인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원하는 이 길 속에서 제대로 걷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출세하지 못하고 빨리 성공하지 못하고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직선을 달리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속도를 줄여야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 방향을 꺾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멈추게 되고 그 시간의 멈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깊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주님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부여잡고 가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그 길 끝까지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분명히 길을 아는데 그 길보다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른 돌이켜서 다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을 원하는 삶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라는 바른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편리하고 빠른 길을 살아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며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늘 화려하고 빠른 길만을 원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만 가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이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곧 승리의 길이며 부활의 길입니다 새로운 땅 가난을 얻는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부터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빠른 길 편한 길 아버지 욕망의 길 아버지 그 본능의 길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의 길 메마른 길 광야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그러나 그 길이 곧 승리의 길이며 곧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곧 부활의 길임을 깨달아 새로운 땅 가난을 얻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부르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멸로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한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본능을 따라 아버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여럿 갈래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다시 일어나는 오늘 이 온앤온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래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집하가 각자가 원하는 욕망의 길 편한 길을 찾다가 40년 동안 주저앉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리더십 안에서 하나 되어 다시 일어날 때에 가난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가난한 땅 여리고 앞에서 한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한례는 나를 버리는 것 한례는 내 지식을 버리는 것 한례는 내 판단과 가치관 내 능력을 버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만이 우리가 하나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온앤온 집회를 통해 영적 부응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 하나 됨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감리교인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 되어 다시 손잡고 하나 되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온앤온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적 부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을 따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뿌릴 듯 뿌릴 듯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아버지가 암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욕망의 길에 사로잡고 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가난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모처럼 이 집회를 통하여 보내놓은 이 성령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정말로 우리 감민교가 먼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 하나님 능력의 길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중부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집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주관하는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고난 중간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있고 어둡고 아버지 아약해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다시 하나 되어 손부잡고 일어나 가난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이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의 길을 되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딴 길 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십자가의 길 아버지 고난의 길 아버지 그 죽음의 길 그러나 그 길이 곧 내게 부활의 길이오 생명의 길이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이들이 밟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